3번 보겠습니다. 옥래 수화전 설비의 비상전원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6점인데요. 비상전원입니다. 비상전원 언제 쓰는 거죠? 사용전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거예요. 사용전원의 정전 또는 단선을 위해서 쓸 수 없을 때 그때를 대비해 놓는 것이 비상전원이다 이거예요.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자가발전 설비예요. 우리는 보통 비상발전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전지 설비 그리고 전기 저장장치가 있습니다. 축전지 설비는 내연기에 따른 펌프를 사용한 경우 내연기에 따른 펌프 사용한다. 얘를 엔진 펌프라고 해요. 내연견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펌프를 돌리려면 배터리가 쓰죠. 우리 자동차 지동하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비상전원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전기 저장장치입니다. 이거는 신재생에너지에서 낮에 쓰고 남 전력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끌어다 쓰겠다. 그게 전기 저장장치예요. 그러니까 외부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한 장치다. 이것까지 다 작성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6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비상전 종류에는 자가발전 축전지 전기장치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비상전원 수전 설비랑 또 있잖아요. 이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말 그대로 어떤 거? 수전이니까 한전에 들어온 전기란 말이에요. 한전 전기. 그런데 사실은 얘는 비상전원이 아니죠. 한전 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얘도 차단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대신에 이걸 쓸 수 있게끔 만화 규정을 준 거예요. 그 대신에 관리를 잘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옥내 화재 발생 시에 얘가 차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얘를 조합을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화구리를 하든지 옥외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큐빅한 안에 넣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비상전원 수전 설비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만 적용되느냐. 포수화 설비하고 그다음에 또 적용되는 게 어디 있어요. 비상컨대 설비 있잖아요. 비상컨대 설비하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이거 외에는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전수전들 비해 이렇게 세 가지 설비가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런 정도만 기여를 하시면 되겠어요. 해석을 보죠. 설치 기준에서 비상전원 설치 대상은 어떻게 되냐.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으로서 옆면적이 2천 이상인 거. 옆면적은 바닥 면적을 합쳤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지하층 바닥 합계가 3천 이상인 거. 이게 해당되면 옥내 소화점 설비는 비상전원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제외되는 거. 양변이죠.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가 중단했을 때 다른 변전소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가압수도 방식이다. 비상전 종류입니다. 자가발전, 축전지, 전기전쟁, 이렇게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니까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설치기준, 설치기준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검에 편리하고 제외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점검 그다음에 어떤 장소냐. 두 번째, 20분이다. 세 번째, 사용전원 공급이 중랄 때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공급이 돼야 된다. 네 번째, 방화구에 켜야 된다. 다른 장소. 이 경우에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에 있고 두면 안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실내 설치할 때는 뭐 설치한다고요? 비상주명등을 설치합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 점검, 20번, 방화구에 그리고 비상주명등, 중단시 자동으로 공급하는 거. 이렇게 몇 가지가, 다섯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비별로 옥래 수화전 설비 대신에 재연 설비라든가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라든가 이런 걸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답을요. 그래서 비상전원 설치 기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섯 가지 쓰는 거. 이거는 기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출제가 되면 5점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5점으로. 그래서 이런 사항들 묶어서 자주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복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4번,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잔량 기준에 규정한 분배기 설치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6점 이렇게 됐는데 분배기. 첫 번째, 먼지, 습기, 부식 등에 따라 기능의 이상을 가져오지 않는 거. 그러면 앞에 원하고 습하고 부식이 되는 거죠. 먼습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피던스 50옴인데 이게 임피던스가 뭐예요? 무반사 종단저항도 50옴이잖아요. 왜 50옴을 하느냐? 바로 임피던스 정합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임피던스 정합.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를 갖다가 최대치로 보내주면 내가 최대치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 효율을 최대치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임피던스 정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피던스가 얼마라고요? 50이 된다. 그런데 점검 편리하고 화재 등에 제휴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 이렇게 되겠죠. 점검 편리, 우려가 없는데. 먼습부, 임호, 점검 편리, 우려가 없는데. 점우. 그래서 먼습부, 임호, 10.5.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에 안 나올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입니다. ค 감사합니다.